배추가 얼마되요 어머니 2만원 맞네 5개 6개네 이게 이제 배춧값이 요즘 비싸가지고 구경만 하러 왔어요 쪽파도 비싸잖아요 쪽파도 10,000원이예요? 15,000원 지금 채소밥입니다 내외쥬 왔네요 왕대추가 있고 햇삼강도 나왔네 안녕하세요 쪽파 쪽파가 좋네요 쪽파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 일일이 꼭지를 다 따시려면 바로 쪼리기만 하면 되겄네 이거 네 그러시라고 네 이렇게 대기 청양고추도 있고 또 이거 또 그거 뭐 밀가루 붙여갖고 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런걸로 찍은게 네 그런거 밀가루 붙여서 찍은게 네 해갖고 그러니까 저 말래갖고잉 네 그 고추 부각인가봐요 이거 맞아요 아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 소꿀이 얼마디야? 3,000원 3,000원씩 이렇게 일일이 조그만거 따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손 안대고 쓰레기 안입을려고 이런 놈을 가져가요 바로 이렇게 가서 해 드시게 오면 되겠네요 네 어머님들이 손이 가야 편안합니다 네 하여튼 더우신데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장날 채소 나물 찍으러 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제 이거만 보고 그냥 저기하지 보고 배부르고 채소가 네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고 채소가 채소값이 비싸가지고 아 그게 없잖아 없잖아 안 사가? 그니까 배추랑 배추랑 지금 팔아야 되는데 썩어버렸어 다 어머니 농사 졌구만 아이 먹을놈 좋게 심었는데 썩은 편인가 그니까 저도 저도 그냥 몇판 심었는데 다 죽었네요 안 죽은 놈 내 또 또 썩어놔 네 지금 우리 어머님 쪽파 고구마줄기 꽈리고추 이렇게 가져오셨네 핵감저도 가지고 자린고비맹으로 그냥 네 이거 촬영은 보고만 그냥 간장만 떼어놓고 밥만 먹어야지 네 알타리도 찍어갖고 저기 요는 보고 그냥 하나 잡히고 그러셔 하하하하 다 손질하셨네 알타리무 네 알타리무도 비싸는데 여름랑이 비싸요 없어 알타리가 나는 이렇게 다 손질하시고 바로 그냥 그냥 소금 넣고 그냥 고춧가루 예 하면 되겠네요 예 이게 일일이 깨끗이 손질하셨네요 우리 어머님 그래서 이제 씻고 갖고 그냥 예 예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또 깻잎도 이렇게 따오시고 예 부추 쪽파도 일일이 쫙 쪽파값도 올해 양 만만치 않아요 예 올해는 이제 많이 넣었죠 예 처음에는 막 2만원 지금 2만원도 2만원 넣었죠 차고 나와야되는데 물 줘갖고 째깨서 파갖고 신다 그러니까요 뭐 자라질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예 다 녹아버려요 아이고 이렇게 아 뭣이 이것도 다섯 번 신겄어요 지금 아 무드 그러니까 열무도 저희 심었는데 다 녹아버려갖고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나갖고 녹아버려 예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농사져서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팔 것 자체가 없네요 지금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또 안사 안사고 지금 너무나 떡도 주고 우리 아주머님은 복 받으실 거예요 떡 아이고 또 저도 덕분에 또 떡 먹네 아이고 제가 대접해드렸는데 하나 먹겠습니다 이렇게 시루떡 음 이거 맛있네요 하나 더 잡다 정 없인게 우리 어머니 꼭 대박나시고 운수대통 하세요 네 어머니 건강하십쇼 네 남원장날 전통시장 등장 남원장날 전통시장 아직도 더워서요 네 네 찬바람이 나야 우리 사장님이 저긴데 네 조금 저 산사력이 했어도 한낮에는 덥습니다 이렇게 시장 구경하시다가 출출하실 때는 호떡 사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꿀호떡입니다 네 고리밥 부페도 해요 네 고리밥도 직접 우리 우리 어머님이 만든 고리밥 아 고리밥 부페 저렴한 착한 가격 5,000원이죠 네 정말 맛있습니다 하여튼 더운데 어머님 고생하십쇼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아 손 같았구나 네 기계상태 아따 여기는 호박잎이 아주 좋네요 호박잎 애호박잎 고구마도 있구요 배추 배추가 2만원씩 밟고있네요 배추 4개에 2만원씩 알은 좀 안찼습니다 고들백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들백이요 고들백이요 5,000원 이거 5,000원이요 네 애호 이거 애기 고들백이네 애기 고들백이네 여럿에서 내린거에요 네 요거 이제 좀 큰거구요 네 이것도 5,000원 고들백이요 고들백이 김치도 한번 맛있겠네요 어머니 아이고 토란 토란 깐이라고잉 난 이거 이제 알밤 알밤 깐 줄 알았어요 나 햇밤 저는 이거 깐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딱 한입에 다 들어갔네 네 세알시비처럼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거 표시리라고 나나들기 가지고 오빠가 내 젊은가가 내 풀지 아무튼 어머니 칼 조심하시고요잉 고생하세요 네 아이고 굳이만 채소들이 많이 왔네요 아이고 굳이만 배추가 한개 크네 이건 15,000원이네요 아주 큰 배추네 아이고 배추가 아따 요게요잉 네 요건 갈치 한마리 15,000원이네 사봐 한꺼니백이 먹는거 갈치 맞아 갈치 한마리 한꺼니밖에 못먹죠 예 근데 요건 알이 찼네 어떻게 이게 날뜩한지 키우시더라고 고생하셨네 배추 한개 15,000원씩 큰 통배추입니다 멸무도 있구요 이게 이게 뭐라고 했죠 양하요 양하 양하 아유 약이 되는거 양하 양하 전부쳐보고 마주와있습니다 간접도 부치고 썰어서도 부치고 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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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늘 까시라고 아따 그 뚫팡 밑자루가 양 조그맣고 좋네요 아유 수수 밑자루네 사진만 찍어가지 말고 사탕이나 하나 사다 입이 쓴게 하나 좀 그려 나도 그냥 입이 쓸네 계속 얘기했더니 사탕이나 하나 사탕 하나 사탕을 다음에 사올게요 언니 저도 생각을 못했네 우리 어머니도 양하네 양하 있네 대추가 아이고 왕대추네 밤도 있고 저 낯 찌르다가 아 낯도 있고 예 저도 농사져요 나무가 막 밭 옆으로 와가지고 비다가 잼피랑 그렇게 사다니 잼피도 좋네요 언니 저흰 이것만 찍어 그냥 촬영 촬영 말이야 아 아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따 많이 가져오셨네 어머니 네 좋네 여기가 명당짜리네 해보셨던데 사가셔 딱 어머니 자리도 좋고 이거 안 별로 오늘 일요일이라서 좀 손님이 별로 없네요 아니요 그저 사왔다 그래요 예 하여튼 많이 사오라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나무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고춧가루 아따, 어머니 밤이 좋네요. 햇밥? 햇밥이지. 아따, 좋네. 밤이 그냥. 이게 한 바가지 얼마대요? 이거 그냥 6천원씩 팔아요. 6천원씩 햇밥. 아이고 좋네. 아침에 주워왔는가? 어제. 어제 주워갖고. 상해들께 주워오셨구만. 좋습니다. 남원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산추도 가져오셨네. 네. 어제 잘하시네. 저도 산골에 살까요? 이게 맛있잖아요. 장, 담, 장담. 장아찌. 장아찌. 간장담때도 넣는게 맛있죠. 향이 아주 좋습니다. 상큼하네. 또 이렇게 대파도 가지고. 양아. 양아가 여기 많이 하는가봐요. 이게 양아. 어디서 살았을까 양이 나요? 저 지난살에 지난. 지난. 지난살도 상골. 이걸 남은 시잖아. 저는 상골이고. 좋은거 많이 가져오는데. 햇밥, 부추, 고추도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용사자에서 직접 가지고 온 채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파세요? 네. 고춧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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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호박잎도 이렇게 따오셨고. 고춧잎. 토란이 오늘 많네요. 토란이 요거. 때 갈아놓고 이렇게. 끓이면 맛있잖아요. 예. 아주. 고춧잎입니다. 남원 정통시장. 오일정 풍경입니다.